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몽슈슈에서 사온 후르츠롤, 요거 발레롤, 블루베리 요거트롤, 쿠킹크림롤 먹을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. 맛있게 먹어서 맛있게 먹어요.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진짜 맛있게 먹어요. 오늘은 염서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. 이것도 맛있게 먹어요. 진짜 맛있게 먹어요. 이따가 좀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좋은데 오이 맛있어 먹으러 가기 네에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이 귀엽게 하나 있네요 칠리 예쁘다 천사 바삭한 맛은 아주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다음은 바삭한 맛이에요 바삭한 맛 바삭한 맛 바삭한 맛 바삭한 맛 바삭한 맛 무깨 제 것 같지 않나요? 금방 뜨거운 의미 오징어 오징어 달콤한 것그룹 달콤한 맛 이건 쌍끄데요 이건 쌍끄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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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햄과 고기를 넣어서 매콤해요 매콤한 국물이 더 맛있어요 강렬한 국물이 있어요 파가 없어서 이것은 매콤해요 고기를 넣어서 매콤해요 초콜릿 초콜릿 바삭바삭 새콤달콤한 맛 새콤달콤 조금 더 맛있네요 치즈볼 아메리카노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매콤한 맛 매콤한 맛 초콜릿 이번엔 색이 너무 좋아요 한마디 초콜릿 달콤한 맛 진한 맛 더 맛있네요 좀 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잘먹었습니다